한국의 여성 한국의 여성 한국의 여성 내가 볼 때는 구두만들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. 어디서부터 배워서 그런지 자기는 재밌대 그 일이. 딸 결혼시키는데 오전에 가서 일하고 오후에 예수장에 간 사람이야. ... snug andere ... ... 더 힘든 일을 하면서도 한번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는데 아주 냄새가 역하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한테 딱 들어오는데 그랬는데 아침이 됐는데 안 일어나 그래서 여보 왜 안 일어나 나 머리가 아파 수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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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